그래서 이 세 가지를 발견하니까 뉴턴이 어? 이거 신기하다. 그걸 가지고 계속 연구를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뉴턴이 중력을 발견하게 돼요. 그런데 이 중력이라는 게 저는 정말 신기하다고 봐요. 정말 신기합니다. 우리가 흔히 속설로 뉴턴이 사과에 얻어 맞았다고 말하잖아요.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어쨌든 사과가 나무에서 떨어진 이유나 달이 지구를 공전한 이유가 같다는 통찰력이 그게 대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과가 왜 떨어졌을까? 지구가 잡아당겨서 떨어진 거죠. 그렇죠? 지구가 잡아당겨서 떨어졌는데 그럼 저 하늘에 있는 달은 왜 안 떨어지고 지구를 돌까? 지구가 잡아당기고 있는데 공전을 하니까 안 떨어지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뉴턴이 왜 만유인력의 법칙이라는 말을 썼느냐. 왜? 모든 천체는 다 이걸로 설명할 수 있다는 거죠. 사과나 지구나. 그래서 우리가 중력을 그러한 개념으로 설명할 때는 만유인력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여기서 사과가 떨어지는 이유나 달이 지구를 도는 이유나 같다는 겁니다. 그 통찰력을 우리가 높이 사는 거죠. 그래서 그럼 무슨 뜻이냐. 책에는 없지만 아주 재미있는 우주의 비밀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산이 있다고 쳐봐요. 산에서 돌을 던지면 돌이 떨어지겠죠. 더 세게, 더 빠른 속도로 던지면 떨어지겠죠. 사람이 아무리 힘이 있어도 돌이 밖으로 나갈 수는 없습니다. 결국 지구 어딘가는 떨어져요. 그런데 우리가 공기는 지금 없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공기는 없다고. 그런데 초속 7.9km로 던지지 않아요? 초속 7.9km면 엄청난 속도죠. 1초에 7.9km를 간다. 우리가 보통 소총탄환이 초속 1km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소총탄환보다 8배가 빨리 던지면 어떻게 되느냐. 그때는 자, 이게 지구입니다. 지금. 저 경우는 땅이 평평했는데 이제 지구를 생각해야 돼요. 여기서 조그만 산이 있다고 쳐봐요. 자, 여기서 초속 7.9km로 던지면 안 떨어져요. 안 떨어지고 지구를 이렇게 돌아서 기다리면 다시 돌아옵니다. 이것이 초속 7.9km입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원운동을 합니다. 이 경우에 자, 그러면 여기서 초속 7.9km로 던지면 이렇게 되는데 그럼 예를 들어서 9km나 10km로 던지면 어떻게 될까요? 초속 9나 10으로 던지면 어떻게 될까요? 잘 구분이 안 되니까 제가 지구는 이렇게 빗금을 이게 지구입니다. 이번에는 9km나 10km로 던지면 이렇게 됩니다. 나가지를 않아요. 지구를 탈출할 것 같죠? 탈출하지 않습니다. 타원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원운동 속도보다 빨리 던지면 타원운동을 해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럼 이때 지구의 중심이 뭐가 돼요? 초점이 됩니다. 이 타원운동의 초점이 하나가 초점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면 계속 던져도 돌아오느냐? 아닙니다. 초속 11.2km로 던지면 이걸 탈출 속도라고 합니다. 탈출을 해버려요. 탈출을 해버리는데 어떻게 탈출을 하냐? 이 그리는 궤적이 포물선입니다. 이걸 포물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돌아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물체가 7.9km 초속으로 던지면 원운동을 하고 그거보다 조금 더 빠른 속도로 던지면 타원운동을 하고 초속 7.2km가 되면 옆으로 던져도 지구를 탈출합니다. 이게 포물선을 그려요. 더 빨리 던지면 13km 초속 20km 던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되면 이거는 곡선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어떤 직선을 생각합니다. 직선을 생각하면 이 물체가 직선에 접근합니다. 직선에 접근해서 아예 직선처럼 나가버려요. 이거를 쌍곡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4개의 천체가 이 4가지 운동이 제가 뭐라고 그랬죠? 원운동을 하고 그 다음 타원운동을 하고 그 다음에 포물선 운동을 하고 쌍곡선 운동을 한다고 했습니다. 자, 이걸 다 영어로 써클이라고 그러죠? 타원은 엘립스라고 그러죠? 포물선은 파라볼라라고 하죠? 쌍곡선은 하이퍼볼라라고 합니다. 이 말 자체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 4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4가지 곡선이 어떻게 그리면 다 나오느냐? 원뿔에서 다 나옵니다. 원뿔에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원뿔이 있어요. 이렇게 원뿔이 있는데 이 원뿔을 우리가 밑에 면에 평행하게 자르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가 원이 되죠. 단면이 여기가 원이 됩니다. 그런데 옆으로 비스듬히 자르면 뭐가 될까요? 타원이 됩니다. 타원이 돼요. 그 다음에 이 선에 평행하게 자르면 이게 포물선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선보다 더 경사지게 이렇게 잘라버리면 이것이 뭐가 됩니까? 쌍곡선이 됩니다. 그런데 이거 자꾸 쌍곡선이라고 하느냐? 하나인데. 쌍곡선이란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직선이 있는데 이쪽에도 곡선이 하나 있어서 원래 쌍곡선인 것입니다. 쌍곡선인데 얘들은 직선에 이렇게 점근해요. 이걸 점근선이라고 하죠? 옛날에 학교에서 배웠던 기억나죠? 그래서 그런데 저는 뭐가 신기하다고 생각하냐면 신이 이 천체역학을 가지고 이런 장난을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얼마의 속도로 던졌느냐? 그 경우의 수가 원, 타원, 포물선, 쌍곡선인데 이 모든 것이 원뿔 안에 있다는 겁니다. 원뿔을 어떻게 잘라냐? 네 가지 경우밖에 없어요. 우리가 근세의 뉴턴 역학을 가지고 천체역학 즉 어떤 천체의 중력장에서 아까 제가 돌이라고 했습니다만 여러분도 인공위성이라고 생각해도 되죠. 하여튼 뭔가를 운동을 추적해봤더니 그리는 궤도는 결국 이 네 중에 하나다.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전 이거 정말 기절을 했어요.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여기서 포물선은 특별히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제가 아까 뭐라고 설명드렸냐면 타원이 두 개의 초점이 있는 경우라고 그랬죠? 그런데 타원이 이렇게 늘어지게 되면 초점이 두 군데가 이렇게 있다가 아예 하나가 너무 길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아예 하나가 너무 길어지게 되면 이게 포물선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점에 하나가 무한대로 가게 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치라이트 같은 걸 갖다가 왜 포물선으로 만드냐면 이 초점에서 불을 켜잖아요? 그러면 이걸 좀 다시 확대해서 그리겠습니다. 이렇게 확대해서 보게 되면 이 초점에서 나온 모든 빛이 포물선 같은 경우에는 전부 평행하게 나갑니다. 그러니까 원래 타원은 초점에서 불을 켜면 다른 타원에 다른 초점에 모이게 돼 있어요. 이 초점에서 불을 켜면 다른 초점에 모이게 돼 있는데 포물선은 초점이 하나가 무한대로 나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불을 켜면 불이 전부 다 평행광선을 그리고 밖에 나갑니다. 그래서 서치라이트 같은 것은 전부 다 포물선으로 그리게 돼 있어요. 이런 것들이 실제로 알아내는데 몇십 년, 몇백 년씩 걸리는 어떤 기아학과 물리학의 조화입니다. 그 기아학과 물리학을 바탕을 두고 천문학에서 이거를 알아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조금 어려운 천문학 분야지만 사실 어려울 것도 없어요. 천체역학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원추곡선 이론인데 이것이 아주 뉴튼 역학의 꽃입니다. 뉴튼이 만든 운동학, 거기에 아주 꽃이에요. 이게 아주 하이라이트입니다. 그런데 뉴튼 우주는 하나 골치 아픈 게 있어요. 제가 한 줄로 소개했는데 무한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중에 아인슈타인까지 이것 때문에 속을 썩어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 이런 겁니다. 뉴튼은 모든 물체가 잡아당긴다고 했단 말입니다. 우주를 만들려면 별이 있어야죠. 자, 별이 이만큼 있어요. 그럼 이 우주가 가만히 있을까요? 자기 이론이 맞는데 그렇다면 이 별과 별이 다 잡아당겨야 돼요. 다 서로 잡아당겨야 합니다. 그러면 창조주가 우주를 이렇게 만들고 나서 손을 띄면 어떻게 돼요? 손을 띄면 무게 중심으로 결국 다 함몰하게 됩니다. 다 서로 잡아당기니까. 뉴튼이 이게 고민이었어요. 내가 중력이라는 걸 발견을 했어요. 발견을 했는데 우주가 설명이 안 돼. 이 우주가 성립이 안 되니까 굉장히 고민을 하다가 뉴튼이 우기기 시작합니다. 뭐냐? 우주가 무한하다 이거예요. 우주가 유한하면 반드시 무게 중심으로 떡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뉴튼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니다. 우주는 무한하다. 어디고 별이 있다. 어디고. 그러니까 별 하나 입장에서 보면 얘는 어느 쪽이든 다 똑같은 힘으로 잡아당김을 당한다는 겁니다. 좌우, 상하, 어느 쪽이든 무한히 별이 있으니까 똑같은 힘으로 잡아당긴다는 겁니다. 그러면 한 여자를 가운데 두고 두 남자가 양쪽에서 잡아당기면 여자가 팔은 아프겠지만 여자가 움직이지는 않죠. 평형이 이루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뉴튼이 자기 우주론을 살리기 위해서 무한우주를 주장합니다. 뉴튼이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무한우주는 우결도 되죠. 왜? 누가 우주가 무한하다는 증거가 어디 있느냐 하고 뉴튼을 공격하면 그럼 유한하다는 증거는 어디 있느냐. 너 끄트머리 가봤어? 이제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뉴튼이 속으로는 휴 하면서 자기 우주론을 주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정말 상대성 이론이 나오고 아인슈타인이 나올 때 이 문제가 다시 거론됩니다.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그건 앞으로 여덟 번째 강의에서 나오게 됩니다.